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실험난에 대한 걱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 대처 방법은 없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함께 노무와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10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Y10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서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일신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랑 꽤 오래 했습니다만 이전 프로그램을 또 이끌었던 선봉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1부에서 저미기 팀장이 노무상담을 좀 날려버리고 본인이 1시간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 반응이 뜨거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팀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존심이 좀 상하시죠? 자존심이 상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조금 부담감이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요가 강자가 너무 지금 선풍작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오시는 걸 월수로 바꿔주시든지 금요일만 좀 시간을 흘려서 해주시든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가 우리 노무사님 들어오고 두 배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날로 한번 고민해보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야기 나눌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발인이 진행이 됐는데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이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서 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까? 네, 뭐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을 규정하고 그 행위 요소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과연 누군가. 여기 직장 내 갑질 금지법에서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노무사용자 범위를 좁게 정해놨습니다. 우리 사실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님도 그렇고요. 주민들도 그렇고 각 호실에 있는 다른 주민분들이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너무나 다른 부가적인 요구를 더 요구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 규정이 사용자만으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너무 협소하게 되었다. 이거를 조금 더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금지법 여기에서만 사용자를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라고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또 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네, 그렇죠. 추가가 돼야 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이분들 경비원들 고용하신 고용주분들 사장님의 사장님은 별도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사 안전배려 의무하고 보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그런 거 말씀드리고 주의를 길러주십사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를 이야기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4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외환 위기급 고용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정말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작년 동월 4월 대비해서 일자리 4만 7천 6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외환위기에 대해 보면 외환위기 이듬해 99년 2월에 65만 8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 이후로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거든요. 그렇군요. 다들 예상하셨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그다음에 교육서비스업에서 각각 10만 명, 특히 도매 및 소매업에서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실업의 통계에 잡히지는 않은 일시 휴직자를 통계를 내봤는데요. 여기서 148만 5천 명이 일시적으로 일을 쉬고 있다고 답함으로써 전년도 4월보다 1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으면서도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드는데 회사의 경영 악화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파가 지금 점점 더 늘어들고 있으니까 매출이 줄다 보니까 인원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헤어질 때 서로 존중하고 품위 지키면서 잘 헤어지시는 사업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정망대로 너무나 일방통행식의 해고 통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잡음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많이 받아봐도 이렇게 해고를 하는 사업주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우리 그동안 사장님들이 법을 잘 모르고 계셨다라고 해서 법을 알 필요가 있으신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해고를 당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조금 더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코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호사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해고와 분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에 크게 일어나는 유형은 그냥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두 해고 통보죠. 그냥 나가라. 그렇죠. 그냥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냥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인원이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나가달라 언제까지만 일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말씀드려왔지만 직원이 5명이 넘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종이로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톡이나 구두로 하시니까 이거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냥 부당 해고에 해당돼. 절차에 의하면 부당 해고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의 발언이 있었느냐. 구두 해고를 하면 발언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해고 발언 존재 자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좀 부당 해고를 당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데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분이 해고를 당하시면 무료로 국산동호사를 선임해드리고 있으니까 비용은 전혀 안 들고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어요. 250만 원 이하에 일하시는 분들은 비용 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사를 선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내가 부당하다고 이 해고를 당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고요. 이 접수되면 이 사업장에다가 이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그걸 받아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답변 내용이 이거는 부당해고도 아니라는 답변서를 내고 이런 공방이 한 두세 차례 있다가 보면 신문회의라는 게 잡힙니다. 거기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접수일로부터 대개 신문회의는 2개월 안에 개최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신문회의는 공위위원 3명과 근로자위위원 사용자위위원 각 1명이 있고요. 여기에 불복하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0655번님께서는 노무상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노무상담 1시간으로 늘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 코러에 대한 욕심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와 함께 노무와 관련된 궁금증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몇 개 들어와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오늘 노무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점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10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문자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점 0945번이나 y10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yes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33번님, 월 연차 없는 8인 근무하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퇴직 시에 보상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축산업 법인 사업장이라고 하면요. 규정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8인이시니까 월 연차가 없으신 게 아니고요. 원래는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을 안 하시고 계신 것뿐이죠.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안 쓰신 거는 연차가 끝나고 나서 수당으로 환가되니까 이 수당으로 환가는 임금채권의 소멸시원인 3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다 받으실 수는 없고 3년치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도 쓰지 못하셨네요. 네, 그렇죠. 연차에 아예 없죠. 사실 8인 정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말 많은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1081번님.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됐는데 그동안 문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상사와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한 번 있었지만 근태도 좋고요. 사규를 위반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정규직 전환이 되고 저는 계약 만료가 됐는데요. 형평성 문제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기분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되고 지금 이분은 안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었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한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기존에 이분한테 계약이 갱신될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이 된다고 하였던가라는 여러 사정을 총합해 봤을 때 그런 것이 인정되면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인정되면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한 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1081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태도 좋고 일도 잘했는데 상사와의 한 번의 싸움 때문에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부당한 겁니까? 이게 여기서 똑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사실 계약 만료로 인한 거는 갱신 기대권을 논할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약 만료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갱신이 기대될 거라는 기대권을 갖게 만들었다고 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크고 상사와의 말다툼, 사소한 말다툼이 한 번 있었던 것보다 그게 어떤 갱신 기대권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하면 구제받으실 수 있는 거죠. 갱신 기대권의 유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판례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 어떻게 운영되어 오고 해왔던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602번님, 저도 주위에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회사가 사당에서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출퇴근 버스는 제공한다고 하지만 너무 멀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안산으로 갔을 때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그러니까 원래는 자발적으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원천적으로 수급하실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한 8가지, 10가지 사유 중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사를 사당에서 안산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 주거지에서 사당까지는 1시간 거리라서 다닐만 했는데 이제는 안산까지 가면 왕복이 3시간 넘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는 그만두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왕복 3시간이 넘어가면. 왕복 3시간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편도 1시간 반이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 아파트 출입문을 나와서 아파트 단지를 출발해서가 아니라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안산 사무실 출입문까지. 정말 문 앞에서 문까지네요. 도어 투 도어로 산정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9604번님, 올해 연가 적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15년 동안 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14명 정도고요. 회사의 연가 적용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여름 휴가만 4일에서 7일 사용 중입니다.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이 연가 적용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우리 그동안 빨간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공소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그동안은 연차 휴가 대체가 돼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유급 휴일로 되는 겁니다. 유급 휴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차 휴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유급 휴일로 쉬고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름 휴가 4일에서 7일 정도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연가에 바뀐가 하고는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된가 하고는 별로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4일에서 7일을 지속적으로 연차 휴가에 대체로 합의를 한다고 하면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507번님인데요. 6월 21일 2년 차입니다. 기존 연차기일은 소진됐고요. 6월 오는 2년 차가 되는 연차 휴가를 앞당겨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앞당겨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 사업장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발생한 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발생 예상되는 것을 가지고 당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당겨서 쓰는 거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회사 요청해서 된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